뭐 넣어 으 으 5일 전부터 하하하 그랬어요 아 그니까 옛날에 자 지혜 5할 차례구요 지금 거의 책이 안 끝난 유일한 학생입니다 지혜 5 ok 지혜 5 열심히 했네요 오케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너 이번 주말에 뭐 할 계획이 하는데요 무엇을 할 계획이니 언제 그래서 합쳐서 뭐 아 H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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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ézo 어떻게 아예, 예? 어둠게 된 게 오늘 저녁에 몇주일을 할 계획이 계획이 되었네요 베로우스 웅이로서 지금도 왜 요리했을까요? 뭐지? 뭐지? 누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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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have any plans. Why? I don't have any plans. Why? I don't have any plans. Why? 그랬더니 What do you want? What? 맞나? What do you want? What? What? 아, 아니네. What? What? 무엇을 원하는 이런 말 아니니까, what은 필요 없을 것 같고. Do you want to get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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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together의 뜻이 뭐예요? Get together. 모이는 것? 모이는 것? Get together는 하다씨니까. Get together의 뜻은? 모이는. 자, 씨는 몇 가지 씨가 있죠? 하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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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씨? 오, 잘 알고 있네요. 하다씨. 이름씨. 어떤씨. 어찌씨. 그럼 어떤 뜻을 가진 애들을 보고 하다씨라고 하죠? 응. 행동을 하다. 뭐 뭐 하다. 먹다. 가다. 놀다. 좋아하다. 가지다. 이런 것들이 하다씨죠? 끝에 뭐 뭐 하다 하고 오점을 찍을 수 있는 뜻들이죠? 네. 이름씨는 뭘 보고 이름씨라 그러죠? 상훈이나 종훈이군이나 상훈이군.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에게 묻힌 이름이니까. 누구나 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전부 다 어떤 것들이죠? 책상이라는 것. 연필이라는 것. 또는 뭐뭐라는 사람. 맞습니까? 승민이라는 사람. 승민. 이런 것들. 맞습니까? 오케이. 어떤씨는 뭐 어떤 뜻을 가진 애들을 보고 어떤씨라요? 어떤씨는 이름씨를 꾸며줄 수 있는 뜻을 가진 애들. 예를 들어서 사람이란 것은 이름씨죠. 그럼 어떤 사람이란 말을 만들 수 있죠? 좋은 사람. 그렇죠. 어떤 사람. 좋은 사람. 또 어떤 사람. 나쁜 사람. 그렇지. 반대말 잘하네요. 어떤 사람. 나쁜 사람. 또 뭐.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못생긴 사람. 잘생긴 사람. 뚱뚱한 사람. 날씬한. 못생긴 뚱뚱한 날씬한. 키 큰. 좋은. 나쁜. 이런 것들이 어떤씨고요. 어찌씨는 어떤 뜻을 가진 애들이 어찌씨죠? 응. 뭔가. 어찌씨는. 어찌씨는. 어찌씨는 하다씨를 꾸며주죠. 예를 들어서 달리다 라는 하다씨가 있는데요. 어찌 달린다 할 수 있죠? 응. 빠르게 달린다. 그렇죠. 빠르게. 빠르는 어떤신데 빠르게는 어찌씨래. 그렇지. 또 어찌 달린다? 느리게. 느리게 달린다. 느리는 어떤신데 느리게는 어찌씨래. 이런걸 보고 어찌씨라고 해요. 자. 근데 선생님이. get together는 분명히 내가 뭐라 그랬냐면. get together는 하다씨라 그랬어. 그럼 get together의 뜻이. 이 규칙에 맞춰야되고. get together의 뜻이. get together의 뜻이 뭐겠어? 뭐이다. 그럼 뭐이다겠지. 그렇지. 그러면. to get together의 뜻은 뭘 바껴요? 여러가지 뜻이 됩니다. 여러가지 뜻이 될 수 있어요. 문장속에 들어가야지. 승민이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get together의 뜻이 뭐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 그럼 뭐이다 라는 뜻이지. 그래서 내가 한가지 뜻을 매개해줄 수 있는데. 선생님. to get together는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뜻을 정해서 말해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뜻이. 4가지 5가지나 되기 때문에. 6가지나 되기 때문에. 무슨 뜻이 될지는 문장속에 들어가서 결정되는거야. 대표적인 4가지의 뜻은. 하다씨 앞에 to를 붙이면. ~~하는 것. 또는 ~~하기 위하여. 또는 ~~하기 위한. 또는 ~~해서. 그러니까. to get together는 모이다인데. to get together가 될 수 있는 뜻은. 모이는 건. 모이기 위하여. 모이기 위한. 모여서. 이런 뜻으로 뜻이 바뀌는 거에요. 오케이. 그래서 너는 원하니 라고 했으니까. 너는 원하다가 want죠. want가 뜻이 원하다라는 뜻이니까. 무슨 시고. 원하다라는 뜻이니까. 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하다씨에 주어. 그럼 모든 하다씨 속에 뭐가 숨어있다 그랬어? 두가 숨어있다 했죠. 두가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다씨에 대표라 했어. 속 숨어있는 거야. 이 속에. 그러면 you want의 뜻은. 너는 원한다야.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는 원한다 라는 말이야. 너는 원하니 라고 묻는 말이야. 이럴 때 바로 이 속에 숨어있던 두가 이렇게. 키워나오는 말이야. do you want. 너는 원하니. 그럼 너는 원하니. 이 부분은 완성됐고. 너는 원하니 이 부분은 완성됐고. 너는 원하니 이 부분은 완성됐고. 모이다를 원하는 거야. 모이는 것을 원하는 거야. 모이다를 원하니 그래요. 모이는 것을 원하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do you want get together가 아니고 do you want to get together. do you want to get together. 네. on Saturday. on Saturday. on Saturday. Saturday는 그냥 토요일이고. 무엇인데. 오늘 붙이니까. 무엇 모여. 언제 모여. 아. 토요일을 모여. 네. 네. 토요일에 라는 말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언제. 그러니까 오늘 붙이면 무엇이 언제로 바뀌는 거야. 네. 그래서 그랬더니. sure. of course. sure. 오케이. 넌 뭐하고 싶니 이러네요. what do you want to do? 그렇죠. what do you want to do? what do you want to do? 오케이. 넌 뭐하고 싶니? 나는 질문은 뭐였는데. what do you want to do? do의 뜻이 뭐라고 했죠? 받아줘. 근데 투가 붙여서 뭐가 됐느냐. 뭐. 하다시 앞에 투가 붙으면 네 가지 뜻이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기억이 날 때까지 내가 방문할 거야. 오케이.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위해. 뭐뭐 하기 위한. 이건 어떤 시 된 거야 하다시가. 뭐뭐 하기 위한 자동차. 달리기 위한 자동차. 달리기 위한 자동차. 어떤 자동차 되니까. 이 뜻이 되면 어떤 시 된다 그래요. 하다시가. 오케이. 그러면 요 뜻이 됐을 때는 하다시가 이름이 됐다 그래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답은 바뀌기 때문에. 수용하다는 하다시인데. 수용하는 것은 무엇. 수용하는 것. 그러니까 이건 하다시가 이름이 됐다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 뭐뭐 해서. 하다시 앞에 투가 붙으면 뭐. 뭐뭐 하는 것.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뜻을 쓰였어요. 그래서 what의 뜻은 무엇이고. do you want는 묻는 말 됐으니까. 너는 원하니. to do의 뜻은. to는 하다 했는데. to 붙어서. 하는 것. 그래서 무엇 하는 것을. do you는 원하니. 그래서 넌 뭐하고 싶니. 라고 묻고 싶을 때. 뭐라 그런다. what do you want t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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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잰데. 하나를 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둘을 하네. 그렇습니까. what do you want to do. 오케이. 그 다음에. 프리즈비에. 제안하는 표현입니다. 프리즈비 하고 노는 건 어떻겠니. 음. 자. 기억이 안 납니까. 이 표현은. 제안하는 표현으로. 중1 때. 올라가자마자. 아주 중요한 표현으로. 사용될 예정이니까.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how about playing frisbee. how about playing frisbee. 뭐라구요. how about playing frisbee. 뭐라구요. how about playing frisbee. 됐습니까. 자. how about은. 뭔가. 제안하고 할 때 쓰는 거구요. how about this cake. 케이크 한번 뭐 드실까. 이 케이크 어떻겠니. 라고. 권하는 거. 상대방한테 권할 때. 뭘 쓸 수 있다. 아. 와. 그 다음에. 여기는. play frisbee가 아니고. playing frisbee가 사용되는데요. play는 또 하다시인데요. 하다시에. 뭘 붙이면. ing를 붙이면. 뭐가 되거나. 노는 것이 되거나. 노는. 중인. 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노. 는 것. 그러니까. how about play frisbee가 아니고. how about playing frisbee. 하고 놀다 어떻니. 이렇게 되니까. 놀다. 라는 말을. 노. 는 것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여기. 프리즈비하고 노는 게 어떻겠니. 라고 대안할 때. 뭐라 그런다. 그렇죠. how about playing frisbee. 그 다음에. 어디에서. at the park. at the park. 그냥. 더 파크는. 무엇인데. at이 붙이니까. 어디. 라는 질문으로 바뀌네요. 어디서. 구원에서. 오케이. 그랬더니. sounds great. 오케이. 난 있을 거야. 거기에. I will be there. 줄여서. I'll be there. I'll be there. 오케이. 음. for sure. 그렇지. I'll be there for sure. 오케이. 그래서 승민이는. 뭔가. 청각 집중력도 괜찮고. 공부를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시간이 없는 게. 늘 문제네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시간. 많이 시간 내요.